오늘 새벽 0시 26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돼 있는 관광버스 후미를 택시가 들이받고 주행 중이던 경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3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고 택시기사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이 사고로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